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리나 쏘리입니다 저는 지금 모두가 무서워하는 치과에 와있는데요 여기는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치과입니다 여기 계신 원장님께서 예전부터 저를 봐주시고 계신데 오늘은 원장님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드릴까 해요 너무 재밌으신 분이시거든요 멋지시고 재밌으세요 오늘은 제가 턱관절이 요즘에 안좋아서 여기 염증 난 것 같고 귀 옆에 턱 밑에도 난 것 같아서 약간 진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함께 원장님과 점심 식사를 하려고 점심을 먹게 되었는데 원장님께서 요즘에 엄청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계세요 살을 되게 많이 빼신 거예요 그리고 라이딩도 되게 하신다고 들었고 그래서 원장님께서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 했는데 지금 찾아보고 보겠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어?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식사를 합시다 근데 원장님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지셨어요? 뭐 그 살 빼는 데는 제일 첫 번째가 식이요법 갑자기 수업 제일 중요한 건 안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안 먹는 거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라 아침, 저녁, 저녁 항상 이렇게 닭가슴살 샐러드만 먹는데요 화장실에서 기한이 왔으니까 드셔보세요 근데 이 닭가슴살 샐러드가 보통 되게 뻑뻑하고 이래서 사람들이 잘 안 먹잖아요 근데 여기 닭가슴살 샐러드는 닭가슴살 샐러드하고 정말 괜찮아요 양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소세지를 좀 딱 첨가를 해가지고 딱 먹으면 돼요 소세지를 이렇게 딱 놓고 샐러드, 샐러드가 유자 샐러드 갑자기 샐러드 설명 네 이거를 딱 잘라서 이렇게 뿌려가지고 맛있게 냠냠 먹으면 돼요 근데 원장님 갑자기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게 되신 계기가 무엇이세요? 예전에는 조금 더 지금보다 체중도 있으시거든요 오늘은 내가 고유압에다가 고지혈증에다가 약만 내가 하루에 여덟알씩 먹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당뇨약까지 반 정도 받아서 당뇨약까지 먹으려는 거예요 얼마나 모르는 거예요 네 그때 당시 내가 살이 한 85kg 정도까지 나갔었는데 근데 당뇨약까지 딱 먹으려니까 너무너무 우울해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꼭 먹어야 되냐고 그랬더니 석 달간에 기회를 줬어요 석 달 동안 일단 살을 빼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당뇨약을 다시 한번 재보자 많이 좋아하시면 그때 가서 다시 판단을 해보자 석 달 동안 죽기 살기로 이제 막 체중 감량을 한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체중 감량에 가장 중요한 건 운동보다는 식이요법 아 그 다음부터 저는 밥 쌀 밥 면 밥 박면 탄수화물은 일단 안 먹고 그리고 단백질 위주로 고단백 저탄수화물 위주로 식이요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석 달 뒤에 병원에 갔을 때 한 7kg 정도가 빠졌었어요 아 정말요? 그러고 이제 병원에 딱 갔더니 모든 수치가 다 정상으로 당뇨는 당연히 약을 안 먹어도 되는 건데 네 혈압약하고 고지혈증 약 막 이런 거를 여덟씩 먹는 거 같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혈압을 줄여주는 거예요 네 인생의 처음이었어요 약을 줄여주다니 야 이거 잘하면 나는 진짜 약 더 줄 수 있겠구나 신나가서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운동을 운동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혈압약 반알만 먹어요 아 얼굴도 훨씬 더 좋아지시고 되게 젊어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살이 16kg를 뺐거든요 네 체지방만 15kg를 빼고 근데 내가 다이어트에 성공하니까 지금은 어떻게 이걸 유지를 해야지 네 유지를 하려면 먹는 거는 계속 이렇게 똑같이 먹고 네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고민을 했더니 바로 어 조금 빡센 운동이긴 하지만 철인삼정 와 마라톤 수영 그 다음에 자전거 와 그래서 제가 수영을 잘 못해요 네 그래서 제가 수영 강습을 배우고 있죠 와 나한테 아무튼 먹는다 맛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마를 먹는 거예요 고구마는 이제 많이 뻑뻑하니까 여기는 김치 백김치 네 요거랑 같이 먹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같이 먹다 보면은 이게 좀 양이 나와서 모자라 그때는 고구마하고 여기는 샐러드와 같이 먹는 거예요 이거는 원장님께서 평소에 이게 이것밖에 안 드셔서 나름 이 안에서 재밌게 먹는 법을 만드신 거 아니에요? 맛있게 먹는 방법 네 물리지 않고 음 음 맛있어 맛있어 네 전 고구마만 먹어도 맛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샐러드 먹방을 보고 계십니다 피클 이제 다 먹었잖아 네 피클 다 먹었잖아 네 피클은 이제 못 먹으니까 샐러드와 같이 그게 드레싱치는 샐러드에요 그냥 제가 좋아하냐면 먹으면 안 돼 음 한이은 원장님이 샐러드만 하면 just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고기부터 먹고 싶은데 고기부터 먹으면 안 돼요 고기는 제일 맛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맛있는 건 맨 나중에 저는 굳이 그렇게 안 먹어서 별로 않아요 맛있는 거 다 아껴가지고 맨 나중에 다이어트하면 살도 빠지고 또 공도 져야 되겠네요. 저 친구는 안 나요? 아 근데 운동을 또 하면 운동을... 의외로 또 돈이 많이 들어가요. 나는 런닝 달리기 하면은 뭐 그냥 뭐 필요한 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의외로 거기서 필요한 게 많아. 그러니까 런닝이 반바지가 있어야지. 막 하다 보면 무릎도 아프고 허벅지 주지도 않아. 그 주지 나지 말라고 막 스토킹 같은 것도 신 거예요. 그리고 달리면서 또 저기 있는데 에너지 젤이라고 있어요. 저 아까 이게 뭔가 있어요. 에너지 젤. 퍼펙트 타워젤. 꿀홍산. 아 이렇게? 마라톤 뛸 때 5%마다 그걸 하나씩 먹어줘야 돼요. 근데 저게 한 봉지에 거의 3,000원 정도예요. 아 진짜요? 비내증 관리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이미 너무 늦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젊었을 때부터 하셔야 돼요. 네. 내가 정말 진작에 이런 기쁨을 알았어요. 나의 옷이 다 다가주라는 경우 알아서. 그래도 난 지금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멋있어요. 저라면 못 할 것 같아요. 아 잘 먹었다. 너무 맛있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일단 이게 근육량이 많아야 근육량이 많아야 대사가 비초대사랑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단백.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 보통 권장하는 게 하루에 600g 딱 먹어요. 근데 이 닭가슴살 샐러드에 닭가슴살은 100g밖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양이 작으니까 이렇게 닭가슴살 소세지 같은 거 딱 첨가해서 한 200g 정도 딱 먹으면 이제 딱 야시. 운동을 할 때 근육 소실을 최대한 막을 수 있고. 저는 먹어보니까 닭가슴살은 솔직히 조금 뻑뻑해서 질리기도 한데 소세지 먹으니까 맛있어도 계속 먹게 돼요. 아 그래? 여기 닭가슴살은 제일 야들야들한 거예요? 야들야들하고 맛있긴 한데 저는 많이는 못 먹겠어요. 뭔가. 물린다고. 닭가슴살이 여기 닭가슴살이 제일 뻑뻑하다고 그러면 사실 닭이 없어요. 소세지를 먹을래요. 내가 닭가슴살 샐러드를 요구에 정착하기까지는 되게 많은 거죠? 어 한 열 몇 군데 그걸 다 먹어봤어요. 근데 맛있긴 했어요. 뻑뻑해서 너무 먹겠대요. 근데 여기 게 그래도 제일 덜 뻑뻑해서 이제 여기 딱 정착한 지 이제 1년이 된 거죠. 아 1년이나. 와. 저는 이제 앞으로 계속 닭가슴살만 먹고 살려고요. 네. 닭. 늦게. 하하하하. 자 소세지 오늘 그 뭐 턱관절 때문에 네. 내가 이제 약도 처방하고 그 666 스트레칭 운동법 네. 요것도 이제 알려주겠는데 오늘 이제 다 나아도 이제 계속 꾸준히 많이 하시고 턱관절 질환의 이제 가장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첫 번째 스트레스. 네. 두 번째가 두 번째는 근데 어찌 보면은 그거는 소세지한테 피할 수 없는 숙명이기도 해요. 네. 이렇게 가수다 보니까 이렇게 큰에 걸릴 수 없게 없죠. 노래를 할 때. 아휴. 노래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거기 스트레칭 많이 이렇게 하시고 네. 항상 건강에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항상 늘 앞으로 네. 행동장구 하시고 꽃길만 걸어가시기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워낙 방송 출연을 저보다 많이 하신지라 방송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조금 부담스럽지만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부담스러울 건 없고요. 다음 주에 오늘 딱 처방한다고 해서 괜찮으면 다음 주에 안 오셔도 되는데 네. 안 괜찮다고 또 오셔야지. 네. 괜찮게. 괜찮아지길 바랄게요. 원장님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드셨죠? 네. 배불러요. 나의 흑엽사. 이제는 흑엽사네요. 자 그러면 저는 빨리 가보겠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수리씨 다음에 또 봐요. 안녕히 계세요. 네. 오늘 제가 오랜만에 치과에 찾아서 턱관절이랑 밑에 염증 같은 게 자꾸 콧 같은 게 적혀가지고 왔다가 원장님한테 좋은 설명도 많이 듣고 그리고 같이 식사도 하는데 또 건강에 대한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현재 방송 출연도 많이 하고 계시고 책도 많이 쓰셔가지고 저보다 어쩌면 더 바쁘신 분이세요. 그래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원장님께서도 제 채널을 구독하고 봐주시겠죠? 네. 그러면 저는 일주일 동안 한번 열심히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아픈 것도 납도록. 그래서 나중에 또 치과에 찾아와서 찍을 수 있으면 찍을게요. 여러분들도 혹시 뭐 치과적인 거나 건강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원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또 한번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이제 레슨을 갈게요. 안녕. 아프지 마세요. Valent Sand getting some peace.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